일시정지는 없다. 한 번에 가요. 점점 가둬둘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너의 힘과 목소리 행성은 널 주목하고 있어 준비가 더 된 거야 특별한 힘이 있단 거를 대주니 그러다 travelers challenging me 프레이크 어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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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다 녹음소비를처럼 타오른 어나미야 땅땅, 숨을 빌려 썰리야 틀어 닭후후, 틀어 닭후후 누굽든 내가 남은 질 만난다면 망할 위치에 꿈뻔는 이 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